촬영할 때 어? 어? 선생님 왜 여기 앉으세요? 틀려나! ㅋㅋ 아니 아니 지정하지 않으세요 이 직원고사인데 당연히 여기 앉아 여기 어디 앉아 직원고사가 연세가 뭐 직원고사 연세지 아이고 됐습니다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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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 그러면 버스 같은 거 탈 때 누가 막 자리 비켜줘요? 비켜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되게 괴로운데 아니 언젠가 한 번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이제 나랑 나보다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앞에 있더니 너 어린 애가 왜 여기 앉았냐고 나도 시비를 걸어 그래서 내가 싸우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말았는데 시가 내릴 때까지 한 20분 동안 너 어린 것이 왜 거기 앉아가지고 나같은 사람이 못 앉게 하냐고 하는데 진짜 괴롭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 버스에서 괜히 느껴졌다가 오히려 막 근데 자기는 아줌마는 할머니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괴로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양보해주면 안 되는구나 자존심을 상한 게 하나니까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